유럽 본토와 경계를 이루는 건 피렌의 산맥이죠. 그 높고 푸른 산줄기를 따라 여행을 떠납니다. 스페인은 전국토의 3분의 1이 산지입니다. 유럽에서 스위스 다음으로 지형이 높은 곳이죠. 피레네를 넘어가면 광활한 유럽 대륙이 펼쳐집니다. 오랜 옛날부터 이베리아 반도의 관문 역할을 했죠. 중세시대부터 번영을 누린 마을이 많은데요. 8세기 소브라르베 왕국의 수도였던 아인사를 찾았습니다. 아라곤 왕국의 기원이 된 곳이죠. 이런 중세 도시들, 유럽의 연중세 도시들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 이제 그렇지만 막상 들어와서 한 번만 더 한 걸음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돌이나 나무가 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듯이. 천년을 이어온 마을 아인사 골목길을 걷다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만 같습니다.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손꼽히는 곳이죠. 스페인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손꼽히는 곳이죠. 유명인들 사인이 있잖아요. 여기는 국왕의 사인 사진하고. 와... 스페인에서 국왕은 상징적 의미죠. 펠리페 국왕 내외가 다녀간 식당. 어떤 맛일지 기대가 됩니다. 1800만 원짜리 와인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1890년, 스페인의 유명한 포도주 생산지 리오하에서 생산된 와인입니다. 130년된 와인의 맛은 어떨까요? 군침만 삼키는 사이 주방에서 요리가 한창입니다. 피레네 산맥에서 잡은 야생동물의 고기로 음식을 만드는데요. 신선한 채소 샐러드와 맥돼지구이, 피레네가 키운 먹거리입니다. 이 식당이 자랑하는 메뉴인데요. 이게 돼지같지 않고 소갈비 같아요, 소갈비. 정말 푹 구운 소갈비 있죠. 정말 이곳사람들이 피레네를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정말 피레네는 이 사람들한테는 선물인 것 같아요. 아주 큰 선물. 농사지을 땅이 없는 이곳에서 사냥과 목축은 살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 전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 피레네의 사냥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전통. 사냥은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죠. 지금은 수렵이 허용된 시기에만 총을 들 수 있는데요. 제비뽑기를 통해 사냥할 위치를 정합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실망했겠죠. 낡은 구슬에 히로애락이 가득합니다. 다들 서둘러 나섰는데요. 사냥할 때 엽총과 함께 꼭 챙겨할 것이 있답니다. 바로 사냥개인데요. 빨리 막 달리고 싶어서 지금... 사냥개들이 멧돼지를 쫓기 시작합니다. 피레네 산맥 깊은 곳엔 불공과 늑대 같은 맹수도 있다죠. 그러나 사냥이 가능한 동물은 꿩이나 야생조류, 토끼, 사슴, 멧돼지입니다. 총기 면허와 허가증이 있어야 사냥을 할 수 있는데요. 한 사냥꾼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어디선가 녀석도 우릴 보고 있겠죠. 숲속에서 무언가 움직입니다. 벌써 한 마리 잡은 분이 계시네요. 피레네 산맥에는 멧돼지 천적이 거의 없고 번식도 빨라서 매년 개체수가 늘고 있답니다. 멧돼지가 농작물을 파헤쳐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는데요. 우리나라와 사정은 비슷합니다. 4시만 넘어도 어두워지는 피레네 산맥. 사냥 나갔던 이들이 하나 둘씩 돌아오는데요. 덩치가 큰 멧돼지는 100kg이 훌쩍 넘습니다. 피레네 사람들은 농장에서 키운 돼지보다 멧돼지 고기를 더 좋아한다는데요. 먹기 전 수의사의 확인을 꼭 받아야 합니다.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양파 익는 냄새가 향긋합니다. 어떤 음식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사냥하는 날은 마을 잔치가 벌어집니다. 상남자의 와인 마시는 법. 쉽지가 않네요. 요리사가 노래를 흥얼거리며 만들었던 그 음식. 빠에야입니다. 닭고기와 해산물을 볶은 후 쌀을 넣고 끓인 음식이죠. 향신료인 사프란을 넣어 색이 곱습니다. 진짜 맛있다. 스페인 음식 중에서도 우리 음식하고 비슷한 게 빠에야거든요. 빠에야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빠에야가 요새 전통 음식이지만 정말 뭔가 친구들이 함께하고 모두가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이 빠에야인 것 같아요. 빠에야는 마을 잔치 때 푸짐하게 만들어 나누어 먹던 전통 음식이죠. 밥 한 끼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뜨겁고 치열했던 피레네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